40대 남성 김 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곧 이사를 갑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마련한 내 집인데다 두 아이들에게도 드디어 방을 하나씩 줄 수 있어서 가족 모두 들떠 있는데요. 그런데 김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큰 고민이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코앞인데도 집주인은 전세금 3억을 줄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도 빨리 전세금을 빼달라고 독촉했지만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돈을 줄 것 아니냐며 화를 냈습니다. 부동산에 알아보니 집주인은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를 내놨고 그러니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리가 없었는데요. 전세금을 돌려받아 아파트 잔금을 치르려던 김 씨는 일단 대출이라도 받아 급한 불을 꺼야 하나 고민입니다. 집이 안 나간다며 전세금을 안 주는 집주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집 살면서 가장 불편한 것은 아마 이사와 보증금 반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면 전세가 안 나가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집주인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사연을 좀 간략히 소개를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사례자 회사원인 40대 남성입니다. 요즘 40대 남성의 주변에 친구들 모이면 맨날 부동산 얘기한다고 해요. 최근에 부동산가 많이 올라서 내 집 발현하기 더 힘들다, 더 힘들다 이런 고민인데 사실은 남성은 조금 이 소리를 때린 안도감을 쉽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아내의 성화로 집을 이미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폭등하기 이전에. 그때만 해도 이 40대 남성은 우리 형편은 아직 집 사기에는 좀 이르지라고 했지만 아내가 이제 아이들 학교도 들어가고 이러면 우리 집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요즘에는 이걸 영끌이라고 한다네요.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라고 한다는데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받아서 집 하나를 미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대출금 이자가 물론 부담이 됩니다만 그래서 이제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집이 좀 넓어지고 방이 생기고 새 집이 있고 내 집이다 보니까 아내는 일단 새 집 들어가면 집 어떻게 꾸미고 살까? 이거에 신나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들은 내 방이 생겨. 여기가 신나서 매일 기뻐요. 살아있는 남성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들어가려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전세금 3억 원을 받아서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세금 3억을 집주인이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입주 날짜는 다가오는데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오히려 살해자는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오히려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기한 만련이 되면 원래 그냥 당연히 집주인이 전세금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나라 전세 시장의 모습이란 말이죠. 왜 돌려주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집주인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집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보증금을 가져오면 받아서 나가는 사람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미리 본인이 좀 여유가 되면 그 전세금을 내주면 되는데 대출도 받을 수도 없고 그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따졌나 봐요. 그래도 내주게 돼 있어요, 법에. 달라고 했더니 속된 말로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집주인이 강하게 나오니까 오늘 사연 보내주신 살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부동산도 찾아와서 오히려 집주인보다 더 집을 알아보게 되고 새로 전세 들어올 사람을 알아보게 된다라는 건데 직접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나섰다면서요. 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동네 부동산에 딱 들어갔습니다. 우리 동네 집 좀 빼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중개업자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아니, 요즘 전세 시세가 주변 다 낮아졌는데 그 집만 옛날 처음 살해자가 들어왔던 사모가 그대로 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질 리가 없지. 내가 집주인한테 조금 내려서 날 하라고 했는데 집주인은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에다가 직접 직거래 사이트에다가 올렸는데요. 그래서 보러 오는 사람들마다 집주인이 노라고 합니다. 애가 있어서 안 된다. 반려견을 키워서 안 된다. 지금 살해자는 속이 끓고 있는데 지금 집주인은 아주 느긋합니다. 새 아파트 입주를 해야 되고 전세를 나와서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사연 보내주신 가족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답답하죠. 본인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전세 계약 만료됐으니까 돈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집주인은 새 안 나가니까 못 준다. 돈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집주인이 전세 새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평하게 이래저래 조건 따지고 지금 집을 안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이걸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오히려 느긋한 걸 넘어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급하면 이렇게 저렇게 돈을 구해서 먼저 나가라. 내가 전세 보증금 3억 중에 절반은 미리 줄게. 그다음에 집 나간 다음에 천천히 세입자 구해서 남은 돈 1억 5천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말이 그렇지. 아시잖아요. 전세 사는 사람들은 돈 다 받기 전에는 짐 빼면 안 된다라는 불문 률이 있어요. 만화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머지 반을 언제 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답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전세 안 빠지면 그 돈을 못 받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데 법적으로는 보장됐다고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없는데 오늘 좀 사연 보내주신 분의 40대 남성의 궁금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못 돌려받았는데 이사를 나가도 될까요? 보증금 1분만 받고 집을 비워주면 나중에 잔금 주겠다는 집주인의 말을 믿어도 될까요?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볼까요?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이사가 됩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집주인이 부자가 아니고 사실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세보증금 받고 또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그냥 나가버리면 이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집주인이 나중에라도 누군가 임차를 데려와가지고 하게 되면 그 후에 들어온 세입자는 확정일자까지 받아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되는군요. 이 아파트가 깡통정세돼서 경매될 때 우선권이 먼저 넘어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위험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한 상황 아니면 보증금 받기 전에는 집 안 빼는 게 좋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기다리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은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초등학교 아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이가 있는 상황이고 내가 정말 부득이하게 가야 된다고 하면 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뺀다는 거는 점유를 잃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대항력이 없어지고 확정일자 받아놨으나 대항력이 없으니까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내가 설령 여기에 점유를 잃고 내가 여기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아직 보증금 못 받았고 나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저당을 설정해놓는 그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시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게 등기에 올라가는지까지 확인을 하시고 짐을 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실제로 절차를 거쳐서 올라가는 데까지 한 2주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또 빼버리면 이게 또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등기 올라가는 거 확인하시고 빼셔야 됩니다. 김장국 변호사는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너무 급하면 지금 양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사례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그러니까 매일 집주인이 찾아가서 독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하나의 대안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전세 보증금에 반만 주고 추후에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다시 돈을 다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될까요? 그것도 사실은 100%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제 하도 급하니까 집주인이 얼마라도 마련해 줄 테니까 이거라도 받고 먼저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받고 먼저 나가버리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학렬이라든가 최우선 변제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본인의 전세 보증금을 반 안 받는 게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불가피하게 반만 받고 반은 나머지 받기로 했다고 한다면 이 나머지에 대해서 공증을 쓴다거나 쓴다거나 이런 식의 조금 확실한 담보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오피스텔 이렇게 사는데 전세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가려고 하는데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몇 시간이 아니고 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 저는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체가 안 돼가지고 그대로 이체가 안 돼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충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은 아닐 거란 말이죠. 만약에 집주인이 반을 주겠다고 하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그러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권 등기를 보증금 반액에 대해서만 그 금액을 명시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증을 받아서 내가 이러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놓는 것도 방법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등기 부상에 올리고 싶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하셔서 다만 금액을 1억 5천이다라고 한정을 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전세금과 관련해서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마련한 거냐 집주인이냐 임차인이냐 이거 생각해봐야 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증금을 내고 내가 전세를 만료한다고 하면 그 돈을 받고 나가는 것이 맞다 그 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제도적으로는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또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사를 못 가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점이 많고요. 이사 날짜 맞추는 것부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괜찮을 것 같은데 꼭 2년 뒤 나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부동산 지금 막 올랐다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요즘에 보도 나오고 있는 게 깡통 아파트 많이 생긴다고 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임차권 등기, 공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계약할 때 전세보증금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보험 제도가 잘 안 갖춰져가지고 6억 원 이상은 안 되고 좀 까다롭고 이랬는데 대부분 모든 전세보증금 다 보험 계약 들 수가 있고요. 한 6억 원에서 9억 원 정도다 그러면 보험료가 1년에 한 4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피하지 마시고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항상 보면 여기 전세가 빠지고 가는 집에 또 이사 가야 하고 그 돈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사 날짜에 돈을 완납하고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 이사와 이 돈의 지급이 딱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 가는 집에 내가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데 전세금이 빠지지 않아서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또 이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또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물을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을 못 치르고 그러면 결국에는 정말 최후의 보루는 이제 소송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보증금을 달라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자라든지 왜냐하면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추가적인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 이자 상당까지 나에게 다 변제하라라고 하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정말 최후의 수단이죠. 그런데 김남욱 변호사는 전세 살고 있지 않아요? 네, 지금 전세 살고 있어요. 전세 살 때 이런 문제가 가끔 있었어요, 그래도요? 당연히 많았죠. 이사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납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날짜는 같이 약속을 지키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몇 시간 짐 싸놓고 트럭에다가 짐 다 실어놓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전세 보증 보험을 반드시 들었습니다. 사실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이거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오려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확인 못했는데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보험도 있는 거군요. 네,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이라고 합니다. 반환 보험까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오늘 상담하신 분에게 가장 좋은 답일 수 있겠군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